생각의 힘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조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시각화 하세요. 마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와 환경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열망과 끈기 불타는 열망과 흔들리지 않는 끈기가 꿈을 이뤄내는 열쇠입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장애물을 마주하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세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공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자신에 대한 확신은 도전과 실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지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각과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생각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세요. 무행동은 침체로 이어지고 행동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두려움 극복 진전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겨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 달성에 꼭 필요합니다. 실패에서 배우기 실패를 장애물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세요. 실수에서 배우고 방법을 조정하며 끊임없이 전진하세요. 상상력과 창의성 상상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창출하세요. 끈기와 인내 성공은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끈질긴 노력과 인내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 무의식의 마음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도록 훈련하세요. 보답하기 부하 성공은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만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